자, 이제 19장을 보시면 자활 대제라 요지위군냐여 이 대제할 때 제자는 감탄사예요 대제라 해석을 어떻게 할까? 크기도 하구나 그렇죠? 크기도 하구나 요지위군냐여 요는 요인금, 임금이에요 요인금이, 요라는 분이 임금이 되시미여 외외호, 유천이 위대어신 아까 외외를 뭐라 하겠죠? 크고도 높은 모양이랬지 크고 높은 것이 요는 오직 요자죠? 오직 하늘이 큰 게 되거늘 하늘보다 더 큰 게 없거늘 그 말이지 유요 측지하시니 근데 그 크고 넓고 그런 것을 유요, 오직 요인금께서 측지, 그것을 법으로 삼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때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 요인금이 천자가 돼서 온천하 사람들을 다 지구가 이렇게 하늘이 생명체를 살려주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본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탕탕호 민문능 명언이로다 그러니 요인금의 그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 자체가 곧 하늘이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탕탕호 탕탕은 넓을 광자 넓고 아주 먼 한없이 넓고 한없이 먼 것을 탕탕이라고 그래 한없이 넓고도 멀어서 민문능 명언이로다 백성들이 능히 뭐라고 이름지을 명자야 이름을 칠 수가 없었더라 이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백성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늘 속에 즉 땅하고 하늘하고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도 하늘은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지 그렇잖아 아까 선생님처럼 접근해 가면 곧 여기가 하늘이고 내가 지금 땅 짓고 있는 데가 땅이고 그렇잖아 땅과 하늘이 경계선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늘을 뭐라고 이름을 못 짓잖아 규명을 못 하잖아 그렇듯이 요인금이라는 분이 하늘을 법받아서 법칙으로 삼아서 하늘과 하나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 백성들은 어때 숨을 쉬면서도 이게 요인금의 덕이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탕탕호 민도능 명언이로다 아 넓고도 멀어서 한없이 넓고 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요인금을 무어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더라 공자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 몇 사람 한대 그런데 그중에 요인금 순인금 위인금 이렇게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유는 이게 오직 유자의 뜻이지요 유는 유독야오 그래서 유독 이런 말 쓰지요 유독 영어로 표현하면 온이지요 측은 유 준야라 법도 준자지요 그러니까 측이라는 것은 법칙이라고 하는 준자와 같다 이거죠 탕탕은 광원지 측란이 탕탕이라는 것은 넓을광자 멀원자지요 넓고 먼 일컬음이니 언 물지 고대 막 유 과어 천자이 말하되 물지 고대 저런 사물의 높고 큰 것이 막 유 과어 천자이 하늘보다 지나친 것이 없으되 하늘보다 더 큰 크고 높은 게 없잖아 그렇대 독 요지 덕이 능 여지 준고로 유독 요인금의 덕이 그분이 크기가 큰 게 아니야 덕이 능히 여지 준 그 하늘과 더불어 법칙을 삼았기 때문에 기덕지 광원이 그 덕의 넓고 먼 것이 멀리까지 뻗어나미 역 여 천지 불가이 언어로 형용자라 또한 하늘을 언어로서 형용할 수 없는 것과 같더라 이거지 형용 그렇게 쓰죠 형용할 수 없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넓고도 멀더라 이거지 우리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분이 그분이 덕은 그렇게 뭐라고 일컬을 수가 없지만 그분이 해놓으신 업적은 볼 수 있잖아 그 다음 문구는 그런 뜻이에요 왜 왜호 기우 성공 야여 크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구나 기우 성공 야여 그 업적을 성공함이 있으미야 업적을 이루심이 있으미야 환호 기우 문장 이어 환자는 빛날 환자 찬란이 빛날 환자 에요 그래서 문장을 두심이 찬란 하기도 하구나 문장 문장 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센텐스를 말하지만 예전에는 문장이 뭐예요 만들어 놔서 겉으로 빛이 나는 그런 문체 그런 걸 말해요 성공은 사업 이라 여기 성공 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공은 사업을 가지고 말한다 여기 그 조그만 줄을 한번 보세요 신한 진씨 주가 있지 상문 외외는 즉 위문장에서 외외라고 한 것은 언 천지고요 하늘이 높은 것을 외외라고 했고 이해가 되세요 차외외는 이 문장에서의 외외는 언 요 공업지 고라 요인금의 공업업이 높은 것을 외외라고 했다 이거지 됐지요 환은 광명지모요 여기 환이라는 것은 광지모 명지모 즉 환이 빛나는 모양을 환이라고 했다 이거지요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예절 예의를 만들고 악 음악을 만들고 법도 여러가지 법도를 거기서는 문장이라고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 위대하시기도 하구나 그 이루신 성공 이루신 업적이요 찬란이 빛나기도 하는구나 예와 악과 여러가지 제도들이요 그런 말이지요 요지 덕이 불가명이요 요인금의 덕은 어떻게 이름을 질 수가 없잖아 하늘과 같으니까 그러나 기가견제 그 가이 볼만한 것은 차이라 이것일 뿐이다 이거지 이건 뭐예요 아까 예와 악과 법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니까 그건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 그 말이죠 윤씨 말 천도지대 무위성이여 천도의 큰 것은 즉 하늘도의 큰 것은 무위성 하늘을 누가 만들지 못했잖아 그쵸 함이 없는데도 이루어졌거네 그러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위원으로 하늘이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그러거늘 유요측지아야 오직 요인금께서 그 자연위원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법을 삼아서 이치천하라 그 법칙으로서 천하를 다스렸다 이거지 그러니 어떻겠어요 관여하지 않지 자연위원으로 사람들이 살게 만들지 고로 민 무득이 명언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의도니 득자는 뭐 뭐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고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었고 소 가명자는 가히 이름 이름 지을 바는 뭐라고 이름 지을 바는 기 공업 문장이 외연 환연 이라 그 업적의 공로와 그 공로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이 높기도 하고 흔히 빛나기도 하다라고 칭찬할 뿐이다 그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한번 읽어보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